오케 현수막 광고를 한 번 싹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나를 어디 되게 중요한 뭐 그런 데다가 하나 그 아미랑 방탄의 뭔가 이제 그런 거를 싹 하나 상징적인 거를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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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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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좋은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비행기. 비행기 좋지. 같이 읽어봅시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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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